현 정부는 들어서 안전을 강조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엉성한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고위공무원의 망언까지 겹치면서 안행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진동 횡목항.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가족에 둘러싸여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말했다는 소식에 붕괴한 겁니다. 확인 결과 기념촬영을 언급한 공무원은 다름 아닌 안전행정부의 송영철 감사관이었습니다. 송 감사관은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습니다. 안행부가 최근 국민들을 분노케 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고 초기 안행부를 중심으로 꼬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자와 탑승자 수를 수차례 번복했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모든 발표를 해경과 범정부 대책본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안행부에 대해 안전행정부에는 안전도 행정도 없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정부 조직과 인력에 안전까지 책임진 공룡부처인 안전행정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JTBC 오디션입니다.